구구리구구리구 땀이란 이분 윤전시와 윤풍붙나들 때 이시한양에 등국시 삼각상기복나고 풍망이 생겼구나 풍앞에 대골짓고 대골앞에는 연무시어 연목가운데 배적같은 금붕어가 금실금실 잘 듣는다 그건 그렇다 하려니와 여기 이집도 지으실적에 어디서 지산이 모셨더냐 경기도에 잃던 지산이 모셔다가 한양에 올라새를 놓고 둥글벅쟁 내려오니 삼각상기복나요 이집도를 잡았으니 주추한번 와보세요 주추한번 놓기전에 지경한번 주켜들고 이 동네 섬무신 아랫동네 섬무신 구역구역 모야들아 지경토를 느껴들며 해하라 지경이요 지경지경 하였더니 무슨 지경하였더냐 집을 짓는 지경이요 먼저 사람 듣기 좋고 가까이 된 사람 보기 좋게 지경토를 들고나니 해하라 지경이요 지경토를 다 하고서 주추를 한번 와보세요 세모젓바 둥글둥글둥글 호박주추 세모젓바 마늘유추 경색하자지마 주추추추 또를 들고난데 이 동네 섬무신 하랫동네 섬무신 한때 모여 지경토를 툭켜놓고 주추가장 왔으니 상남비를 올려보세요 상낭을 울릴 적에 어느 지산 다 모여서 우리 동네도 모였구나 아랫동네 모였구나 상낭을 울리고나서 건네 간범바보니 며쪽자리 시루에다가 떡을 한시루에다 놓고 병지시리 천필이요 후광맥이 만필이요 둘르쳐지 울려가며 상낭뼈를 올려놓고 목수대요 하는 말에 글쓰고 명의를 세라 상낭을 다 다 울리고서 복사지 뭐지 들여다보니 중소시 세개요 가마소시 세개로다 중소시 세개로다 삼삼과 어깨를 건드렸고 건드라니 좋을소냐 장난속 열어보니 숟가락이 천다니여 젓가락이 만다니여 살틴같은 근심에다 건드라니나 좋을소냐 상낭때를 다 훌리고서 복사지 까장 상낭때를 다 훌리고서 보았으니 희집가정 대에 들어 농사 한번 줘보세 우리 똥네 모슴들아 아래 똥네 모슴들아 불굽을 모여들어 이집해 농사짓자 꼬부랑 허미를 걸머매고 살금살금 교들어가니 반드라니나 좋을소냐 꼬부랑 허미를 걸머매고 슬금슬금 교들어가니 반달같은 눈빼미에 둥글둥글 굴러나 허하라 상사들야 상사들야 찾아간 넌 넌 넌 다 메고나서 추수를 한번 해보세 추수를 하고 할적에는 상무슴들 모여들어 꼬꼬 꼬부 허리 꼬부랑 허리에 낯을 몸비고 상반달같은 눈빼미로 황금같은 눈빼미에 술벗을 굴비들어가니 교들아니야 좋을소냐 동요 추수를 다 해놓고서 근명같이 일을 저기 싱지같이 모여서 동물사람 놓여놓고 추수 한번 다 했으니 교들하게 놀아보자 여보라 방자야 여보라 방자야 단에 들어가 만께 일려라 들어갈 땐 빈식기가 들어가도 오복이 가득 차 들어간다고 요쭙고 예 나흘째 쌀 한 대 쌀 한 눈금 주워 보내면은 이 집이 가정에 1년 365일 그님 걱정 다 풀어준다고 요쭙고 예 그저 안양반 인심이 좋아야 바깥양반 출입이 넓다고 요쭙어라 예 주건이 갑니다 독당 가고 근숙은 명희 대가정 문전 주건 고사 덕담 지성정성으로 열을 뜯걸랑 남희 대가정 나무대 동쪽 이러쿵 저러쿵 할지라도 근숙은 명희 대가정을 드시려고 당 1년 365일 하는 자손의 만병 명시를 거부잡아 근들이 졸소냐